아, 저는 이 에터미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드러내놓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 남편은 건설업을 했었는데 이 건설업을 하는 도중에 뭔가 이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 손가락 끝이 저리고 발이 저리고 행동하는 게 조금 둔해지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경추에 척수종양이 자라고 있답니다 벌써 진행이 됐대요 이 경추 밑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누군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대변소변을 받아내줘야 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고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고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과 아직 공부를 해야 하는 어린 아이들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 형편은 점점 더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려워져 갔습니다 있던 집 팔고요 전세로 그것보다 더 작은 전세로 그것도 안 돼서 보증금의 월세로 더 작은 보증금의 월세로 그 월세도 1년 이상을 내지 못하는 상태까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너무 딱하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뭔가 요청을 해보래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갔더니 도와주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단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이 안 보이죠? 네 근데 그렇게 진짜 기초생활 수급까지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계층이 있는데요 제일 밑에 하단인 이 밑에서 살았어요 빈곤층, 극빈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영세민 영세민은 또 기준이 있대요 신용불량이 걸려야 되고 빚이 많아야 되고 월세도 50만원 미만으로 살아야 된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세민으로 진짜 살 줄은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제 남편이 장애인으로 살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힘겹게 살고 있는데 제후에 지금의 스폰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해모임, 화장품, 치약을 들고 찾아오셔서 사업을 하세요 근데 저는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가격이 정말 싼 거였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을 하니까 화장품은 기본 발라야 되잖아요 남편 해모임은 사먹이지 못하지만 화장품은 발랐는데 정말 좋은 거였습니다 치약도 3천원밖에 안 하는 이 프로폴리스 치약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스폰서님께서 또 찾아오셔서는 애텀에서 성공했대요 월 천만원 이상을 받는 성공자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단계를 통해서 3년 만에 월 천만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천만원 다 벌고 싶으시죠? 소망이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문을 열고 알아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러한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센터 교육에 참석을 하고 진짜 열심히 알아본 결과 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로 좋은 제품이 진짜로 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내 양심에 거리낄 게 없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전적인 요구가 없었어요 가입비, 진입비라는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 능력이 아니래요 재심합력 시스템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한답니다 그래서 결단을 딱 내렸어요 하겠다고 근데요 결단을 내렸는데 산 넘어 산이었어요 24시간 누군가 우리 남편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24시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이 남편과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주저앉고 포기를 한다면 저는 이 영세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 휠체어에 태우고요 제품 막 전달하고요 남편 차에 실어두고요 이란 세미나 참석했어요 남편 차에 실어두고 미팅하고요 강의 듣고요 여러분들보다 저는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엽도뒤도 안 봤습니다 앞만 보고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달렸어요 그랬더니 저도 3년 만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월천만원 고지에 들어갔습니다 월천만원 고지에 가니까요 대출은 있지만 제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30형 형태의 아파트를 네 그리고요 차도 외제차로 바뀌더라고요 삶의 질이 높아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자 대열까지 올라가는데 3년밖에 안 걸렸어요 에톰이라는 도구가 저를 이 부자 대열로 올려주더라는 거죠 그죠? 예 3년 만에 이 부자 대열로 올라갈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여러분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설렁설렁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하셔야죠 그래야지 부자가 되죠 그죠? 네 이 월천만원이 한 번만 나오는 월천만원이 아니잖아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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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지금 현재는 한 천오배 갔다 갔다 합니다 예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언제 어디까지 간대요? 5천만원까지 그죠? 이것까지 가는 도구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 교복 바지 하나도 제대로 사입히지 못했던 찌질한 엄마였었는데 성공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오토 판매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 나갈 겁니다 길을 쫑긋하시고요 눈은 반짝반짝하게 하셔서 열심히 들으셔서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가지고 가실 것만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에터미의 오토 판매사라는 직급은 없어요 판매사입니다 판매사 판매사라는 직급을 가는데 이 판매사라는 직급을 오토로 유지하면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판매사는요 나를 중심으로 두 줄 라인 내려가는데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 우리가 마감이라는 것을 해요 직급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좌측 그룹의 소비자 매출 포인트가 250만 포인트 우측 그룹의 소비자 매출 포인트가 250만 포인트가 되면 판매사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일부터 15일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의 소득이 됩니다 또 16일부터 말일까지 또 좌측 그룹의 소비자 매출 포인트 합계가 250만 우측 그룹의 소비자 매출 포인트가 250만이 되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의 소득이 됩니다 이걸 오토로 유지하는 것을 오토 판매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쭉 유지를 해서 간다면 한 달에 평균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천만 원도 벌고 5천만 원도 벌으라며 어떻게 200에서 400이 성공의 길에 접어들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여기까지만 가면 시스템 자체가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밀려서 밀려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게 이 여러분들이 해내야 될 몫이 오토 판매사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폰서한테 맡겨도 안 되고 내 파트너들한테 맡겨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몫입니다 그러면 이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데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죠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네 성공의 8단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8단계를 순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오토 판매사로 간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꿈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나요? 네 꿈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어떤 꿈이에요? 하는 거를 3초 이내에 답이 탁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나요? 라고 부르면 돈 많이 버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되는 거 보통 이런 꿈 얘기를 하세요 그죠? 저는 남편을 케어하면서 꿈이 없었어요 하루 살기도 바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꿈도 없었는데요 애터미를 하면서 꿈이 생기더라고요 애터미 비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터미를 탁 시작할 때는 우리 아들, 딸 진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메이커 신바라는 게 못 사 시켰어요 우리 딸 예쁜 옷 하나 제대로 못 사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못 해줬지만 우리 손자, 손녀한테는 진짜 멋지게 다 해주고 싶은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제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멋지고 근사한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세 채를 살 겁니다 사서 우리 아들 한 채, 딸 한 채, 저 한 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하고 자주 보면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꿈을 그리시는데요 꿈의 기간을 정하면 뭐가 된대요? 목표가 된답니다, 목표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5천만 원 다 가실 거죠? 네, 그러면 이 장기 목표를 잡으시는데요 장기 목표, 내가 5천만 원까지 가는 게 나는 10년 이내에 갈 거야 나는 15년 이내에 갈 거야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한 20년 만에 나는 저까지 갈 거야 자, 여러분 20년 만에 5천만 원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대박이죠? 그죠? 이렇게 장기 목표를 잡으시는데요 5천만 원까지 도달하면 여러분들의 집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전원주택으로 가시든지 50평이든지 70평이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차가 바뀌고요 내 자녀들에게 차를 사줄 수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생활비 300만 원, 500만 원 이상 드릴 수 있죠? 네,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면 자녀들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요 지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림 그리는 쪽으로 우리가 후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눈을 돌려서 내 친인척들 중에서 요즘에는 예기치 않게 저같이 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눈을 돌리면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 드릴 수 있고 우리 사업이 글로벌 사업이잖아요 또 글로벌로 보세요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분들 우리가 기부할 수 있고 난민들한테도 기부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장기 목표입니다 목표 없이 꿈을 설정할 수도 없잖아 그쵸? 자, 이렇게 장기 목표를 잡으시고요 중기 목표를 잡는데 중기 목표는 제가 제후의 스폰서를 보고 3년 만에 나도 천만 원 갈 거야 라고 정했듯이 여러분들도 천만 원 고지를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단기 목표입니다 단기 목표는 1년 이내에 나는 저 오토 판매사까지 갈 거야 그러면 이 목표를 목표 쪼개기를 해야 됩니다 분기로 쪼개세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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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쪼개시는 겁니다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3월 달 1, 4분기도 마감을 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1, 4분기에 어떻게 했는지 본인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내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쵸? 분기로 쪼개시고요 그 분기를 또 한 달로 쪼개셔야 돼요 한 달을 상반기, 하반기로 또 쪼개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서 하루로 또 쪼개셔야 돼요 그러면 1, 4분기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내가 이 상반기에 내가 이 상반기에 좌측 그룹의 합계가 30만, 우측 그룹의 합계가 30만이 떴다 그래서 보름에 내가 수당을 한 개밖에 못 받아 갔어 그런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3월 상반기에 내가 가서 들여다보니까 좌측이 90만, 우측이 90만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목표를 설정해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30만 대 30만을 내가 보름에 수당 한 개만 받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 쪼개기를 해서 하루의 목표가 나오잖아요 하루의 목표가 얼마입니까? 좌측에 2만 포인트, 우측에 2만 포인트 15일로 나눠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90대 90을 내가 할 거야 그러면 하루의 목표가 얼마가 나와요? 하루의 6만 대 6만 그렇죠? 그러면 목표 쪼개기를 했을 때 1일의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루를 제대로 열심히 했는 분들은요 1년 이내에 무조건 오토팜에서 갑니다 3년, 5년 이내에 무조건 천만 원 고지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년 이내에 오토팜에서 못 갑니다 어저께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세미나를 와야 되는데 비 오고 바람 불어서 난 못 가 다음에 갈게 아우 추워지겠는데 오늘은 집에서 쉬지 오늘은 무슨 모임 있어? 내일부터 하지 이런 분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루 목표를 제대로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오토팜 매사 고지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여러분들이 좌측 그룹의 포인트 우측 그룹의 포인트 그것보다 10% 20%씩 나가 발전할 거야 그렇게 목표를 잡으셔야지 하루의 목표가 나오고요 그래서 하루를 충실히 열심히 움직여야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천만원, 삼천만원, 오천만원 고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사람만 달아놓는다고 절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애터미의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결의, 결단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결의보다는 결단이라는 게 더 좋아요 칼로 물을 딱 잘라내듯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죠? 이 결단은 뭡니까? 주변 정리를 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 이 결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 결단을 내리고 나실 때부터 여러분들이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단은 어떻게 하래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랍니다 긍정적으로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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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은 무조건 돼요 왜요? 내 몸과 마음이 되는 쪽으로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될까 안 될까?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아 이 사람은 내 몸과 마음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된다라는 거를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긍정적으로 결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도적으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주도적으로 제품을 써봤더니 제품이 진짜 좋은데 진짜 싸죠? 그죠? 예 대답이 약하네요 예 진짜 좋은데 진짜 싸잖아요 그 제품을 써보고 내가 한번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사업적인 비전도 괜찮아 그래서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먹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내가 애토미를 알아봤더니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나 이사업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반응이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잘 살아래요 그 남편이 애토미 알아요 몰라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 그죠? 다단계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 내 와이프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잘못한 길로 갈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벌써 내가 10년 전에 알았었거든 벌써 확 훑고 지나간 지가 언젠데 너 막차야 잘못하면 스폰서 좋은 일만 시켜 하지 마 그래요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한테 기회죠? 모르니까 그 사람 내 밑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기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런다고 위축돼서 이거 진짜 그런가?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 바보지 그죠? 주도적으로 결단 내리십시오 저는요 진짜 60평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제가 주도적으로 결단 내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제 남편이 그 경추 밑으로는 못 썼는데 경추 위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업 소환도 되게 좋고요 IT도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하고 가정의 대소사 우리 아이들의 진로 문제 이런 거를 늘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는데 이건 상의 안 했어요 이야기하는 순간에 찬물을 확 끼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벌려놓고 제가 보험회사 다녔었거든요 보험회사 사표 딱 던지고 던지는 순간에서는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일을 저질러놓고 나 다단계에 애토미 시작했어 그랬더니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성공했잖아요 그죠? 진짜 주도적으로 제가 결단 내리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애토미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묻지 마시고요 제대로 알아보셔서 진짜 이제까지 주도적으로 결단 내린 게 없다면 애토미만큼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결단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가 지불이에요 자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꼭 하셔야 돼요 시간의 대가 지불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이드 잡으로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좀 더디가요 우리 애토미는 전업하고 올인했을 때 스피드도 내고 내 파트너들도 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결과 저는 이 자리까지 왔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 목표 설정과 결의 결단은요 요거는 매달 매달 한 번씩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면서요 꿈도 수정할 수 있고 목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 충족적 예언서다 인생 시나리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서 내가 언제 판매사를 갈 거고 언제 나는 팀장을 갈 거야 라고 목표를 적어 놓으신 거를 나중에 진짜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게 뭡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예언을 거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가 그죠?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실제적인 여러분의 액션이 나오는 거 실무입니다 명단 명단 작성이라고 하죠 그죠? 명단이 꼴 저는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적 자본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명단이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이 돼야 돼요 이 자본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소득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자본이 미미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을 하기 전에 이 자본을 내가 축적해 나가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명단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변화되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요 애터미의 전 제품을 내가 나한테 다 팔아서 제품을 쓰면서 제품을 체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체험 가운데서 감동을 느껴야 돼요 제품을 써봤는데 여러분 전부 다 제품의 감동 느꼈죠? 우리 이 사업은요 제품 팔로 댕기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감동을 전달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감동을 파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체험을 느끼면 준비가 된 건데요 한 가지 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복장입니다 복장 여러분 어디 결혼식장에 가면 하객 패션 있죠? 그거 입고 다니세요 그거 교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고무줄 바지에 스립바 끌고 티셔츠에 이 진짜 대단한 빅비즈니스의 제품을 갖다 전달할 겁니까? 그렇게 가치 없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갖춰 입으세요 없으면 한 벌 사 입으세요 안 비싸도 괜찮아 교복입니다 교복 나오실 때 무조건 교복 입으셔야 돼요 우리 파트너 남자 사장님들이 이제 26, 28살짜리가 왔어요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왔어요 저 친구들한테 제가 니네들 내일부터 새신랑 같이 해가지고서 안 올 것 같으면 출근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쫙 차려가 입고 나왔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저러고 다니니까 친구나 선배들이 묻더래요 너 무슨 일 해? 너 지금 하는 일이 뭔데? 나 애터미 하잖아 그래서 더 진지하게 듣더라는 거죠 내 자신이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험하고 감동 느끼고 복장은 교복 한 벌씩 갖춰라 그죠? 내가 갖춰지고 나서 감동 받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 명단을 좌측과 우측에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으십시오 인맥별로 적으십시오 학연 그러면 대학교 동기 선배 후배 고등학교 동기 선배 후배 중학교 선배 후배 이런 식으로 딱 학연 쪽으로 적고요 이쪽에는 친인척 위주로 간다면 친인척 쫙 적고 그 다음에는요 뭐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같으면 종교 활동하는 지인들 그 다음에 무슨 모임의 단체들 그 다음에는요 직장 동료들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지 말고 한쪽으로만 묶어서 좌측과 우측에 명단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제품 써봤더니 끝내주게 좋아 너 화장품 한번 써봐 해모임 한번 먹어봐 간장 먹어봐 샴푸 써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나가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됐으면 좌측 그룹으로 들어가고요 우측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통화가 됐고 만나서 회원 가입을 하면 우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회원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애터미에 회원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자 우리 좋은 제품을 쓰도록 하는 게 이유입니다 마트 체인지 시키는 거 그런데 보통 보면은 회원 가입 잘해가 와요 잘해가 오는데 회원 가입만 잘해 끝이야 그러고 제로 포인트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는 내가 소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 가입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를 알려주세요 우리의 전 제품이 생필품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좋은데 진짜 싸다 그러니까 마트 체인지 하러 너를 가입시킨 거다 가입했는 기념으로 장 한번 보자 해서 빵 포인트 만들지 말고 포인트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한테 관리를 해야 돼요 회원 가입하는 방법 물건 구매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줘야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팜플릿 있죠? 팜플릿을 가지고 이걸 소비자 관리 카드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미용실, 피부 관리 샵, 네일 샵 가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관리 카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관리하면서 관리 카드가 있는데 이 큰 빅비즈니스를 하면서 소비자 관리 카드도 하나 없어 그냥 가 입만 가지고 그리고 쓰라고 하니까 안 써 나중에 쓴대 그리고 돌아와 그래서 사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자 내가 설문조사하러 왔어 하고 쫙 펼치고 제일 앞에다가 아이디, 이름 적으세요 그러고 나서 체크를 하십시오 뭐뭐 썼는지 한번 체크를 해달라고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해모임도 먹었고 화장품도 쓰고 있고 샴푸도 쓰고 있고 치약도 쓰고 있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한 열 가지는 써요 근데 해모임이 언제 떨어질지를 체크하시고 화장품을 언제 샀는데 언제 떨어질지를 체크하시면 계속 후속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를 마트 체인지 할 때까지 관리할 거고 이 전 제품 쓸 때까지 관리할 거야 그런데 우리 제품에는 포인트라는 게 붙어서 이 포인트로 네가 네 통장에 돈이 들어가서 캐시 될 때까지 관리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진짜 좋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번에는 열 가지 다음 달에는 스무 가지 삼십 가지 늘어난다는 얘기죠 내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내 좌측과 우측에서 이 사람 포인트가 30만이 다 찼어 그러면 이 사람 수당 줄 수 있도록 또 정보 주죠 정보 주면 중간중간에 수당 받아 먹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애용하는 이 사람들은 제품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감동을 여러분들이 유도해내세요 제품 좋았어 안 좋았어?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해서 오 진짜 좋았대 감동이죠? 감동이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좋았대 감동이지?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감동이란 말이 나와 그 말까지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감동받아요 자 감동받았고 그 다음에 수당에 한 번 들어갔어요 감동이지? 라고 물어보세요 오 감동이야 그러면 이 감동 두 가지 다 받았어요 이 사람 초청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초청해야 돼요 제품 하나도 안 쓰고 감동도 안 받았는 사람 초청해놔봤자 꽝입니다 우리 바로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왔다가 감동도 없으니까 그냥 가요 그런데 제품에 감동받고 포인트에 감동받고 수당 받았는 거에 감동받았는 사람 초청했더니 어때요? 머무르더라는 거죠 자 초청을 어디로 하시느냐 하면 이 초청의 단계는요 저는 연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3개월 동안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센터에 나와라 나와서 애터미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회사가 어떤지 제품이 어떤지 네가 받았는 수당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그것만 알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거는 원데이 지역 이런 석세스 세미나 이렇게 안내를 하셔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네가 결단을 내려라 초청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초청해서 그 사람을 뭔가 알게 하셔야죠 알지 않으면 이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제가 3년을 밀어내는 동안에 애터미를 알아서 밀어냈어요? 몰라서 밀어냈어요? 몰라서 밀어냈잖아요 알면 제가 우리 스폰서보다 먼저 했지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단계에서는 3개월 동안 이 사람들 연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회사가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 마케팅이 어떻고 이거를 알려주는 과정이 초청의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위의 스폰서한테 사업 설명을 시키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업 설명을 한다라는 거는 애터미를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5분짜리 10분짜리를 만들어서 사업 설명을 하세요 상대방이 눈치 못 채도록 회사 속에 그냥 이야기 도중에 들어가면 돼요 제품 얘기는 그냥 늘 제품 얘기 하는 거고 마케팅도 의도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회사의 회장님의 마인드도 말씀해 주세요 정직하고 선한 게 최상의 전략이라고 정선 상략을 외치시는 회장님이 계신다 애터미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원칙 중심으로 하란다 우리한테는 변칙 쓰지 말란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변칙 지키는 사람들은 아웃된다 동반 성장한단다 소비자나 사업자나 회사나 우리 애터미의 런칭하는 회사나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안에 있단다 그 다음에 나눔의 문화가 있는 곳이 애터미라는 곳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업 설명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진짜 대단하잖아요 자 무한대로 간 되죠 마케팅에 비밀이 있어요 이 보상 플랜은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보상 플랜이라면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근데 애터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비밀이 있어요 무한대로 간답니다 거기다가 원서버래요 원서버 1234라고 하는 내 서버 안에 미국 사람이 달리든 캐나다가 달리든 지구 한 바퀴를 다 돌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도 이 모든 매출 포인트를 나한테 인정을 해준답니다 대단하죠 기가 막히죠 예 이게 비밀이잖아요 원서버 안에서 자 이쪽도 다 돌아서 중국이 오픈되면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매출 포인트 나한테 인정 다 한대요 나 미국에 아는 사람 없는데 나 중국에 아는 사람 없는데 없어도 괜찮아요 너머너머에서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돈 다 벌어가면 어떡할 건데 상한선을 만들어놨잖아요 다단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서 싫어해요 피라미드 구조는 저 위에 1% 이 꼭대기도 뾰족하죠? 저기 위에는 몇 명 못 올라서요 그죠?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피라미드 피라미드 하면서 싫어하는 건데 우리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어떤 구조입니까? 원통형 구조예요 중간에 뚝 잘랐잖아요 여기에 여기가 정상이에요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다고 그게 뭡니까? 상한선이잖아요 상한선을 뚝 잘라놓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일본 사업자 저도 일본 사업자예요 그죠? 저도 한 5년 뒤쯤 지나면 5천 대 5천 이상 뜰 것 같아요 그러면 5천 대 5천 이상 뜨면 지금 임페리얼이나 막 올라가는 저의 5천 대 5천이나 똑같아요? 틀려요 끝달이 10원짜리까지 똑같아 그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마케팅의 비밀 1이 있고요 2는요 사업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이런 거 요구하지 않죠? 예 가입비, 진입비 없어요 두 번째 추천인제도 없어요 세 번째 나의 매출 매달 매달 칠하는 거 없어요 월간 마감하면서 월간 판매라는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직급 강제 유지 조항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업 설명 해드리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은요 이런 교육 시스템 누가 운영해줘요? 본사가 해줘잖아요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자 여섯 번째 후속관리입니다 후속관리인데요 이 후속관리는 아까 소비자 관리 있죠? 소비자 관리 카드 가지고 그것만 잘 하시면 후속관리 별도로 할 거 없어요 그 소비자 관리 하는 데서 진짜 감동 느꼈는 사람들을 초청 자꾸 하시고 초청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내 파트너로 남고 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들어가도 어때요? 제품은 써요 그죠? 애용자가 되고 왕소비자가 돼요 포인트도 알고 그죠? 그래서 후속관리는 소비자 관리만 잘하면 되겠더라 일곱 번째 상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상담을 하러 가야 됩니다 스폰서한테 상담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스폰서한테 상담 받으러 갈 때 진짜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스폰서한테 상담 받으러 가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 기운 받아서 올 수 있어요 상담하는 건 별 거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나왔어 그 파트너한테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상담해주면 돼요 그리고요 내 파트너들이 나왔는데 그 파트너들의 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벽이 생겨요 아직까지 나하고 신뢰감에 있어서 아직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조금 예민한 부분까지도 그 사람의 애터미를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오픈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났을 때 서로가 신뢰가 돼서 그 큰 어려움이 없이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상담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담은 긍정적인 상담만 해라 자 여덟 번째는요 복제입니다 자 복제는 저는 군군 신심 부부 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은 임금님 닿고 신하는 신하 닿고 아버지는 아버지 닿고 자녀는 자녀 닿으면 나라가 잘 돌아가고 가정이 화목하게 잘 굴러간다 똑같아요 애터미 안에서도 스폰서는 스폰서 닿고 파트너는 파트너 닿으면 그 그룹이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직급에 맞춰서 총장이면 총장의 직급에 맞춰서 그 본분을 해줘야 되고요 본부장이면 본부장 국장이면 국장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복제는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은요 파트너들은 여러분들 보고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면 제대로 된 파트너가 나오고요 내가 제대로 못하면 내 파트너도 제대로 된 파트너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성공의 8단기 여기까지 끝났어요 요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꿈과 결의 결단은요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매달 매달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늘 보시면서 수정하시면서 매달 매달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단부터 이 복제까지는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매일 리플레이 돼야 됩니다 매일 내가 어저께 누군가를 전화를 했더니 오늘 회원가입을 하겠대 그 사람은 그 명단 안에서 가서 회원가입하면서 가입했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결단을 내리고 나와서 하기는 하는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 그럼 그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해야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뭔가 막 감동받아서 제품이 너무 좋대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교육 열심히 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는 단기 목표 일일 목표 안에 이게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여러분들 1년 이내에 무조건 다 오토판매사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끝내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는데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현실과 타협을 한다면 3년 후 5년 후 여러분은 여전히 그 현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6년 전에 5년 한 3개월 전에 이거를 선택을 하고 나온 결과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실을 벗어나서 진짜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을 꾸준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각자 현실 다 있고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진짜 현실이 어려운 현실들이 많아요 도와주고 싶은 현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현실에서 방법 찾아내시기 바라고요 3년 후 5년 후 여러분들 전부 다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